50대 무조건 조심할 것, 명어. 건강관리 50대는 건강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재정계획, 은퇴 준비와 재정안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저축,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50대는 경력의 전환적,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노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치는 영향, 50대에 취하는 건강 및 재정관리 조치는 장기적인 삶의 질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의 결정과 행동은 은퇴 후의 삶과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이유, 50대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취하는 건강, 재정, 가족 관련 결정들은 미래의 행복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한명하고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50대의 재정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준비 50대는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자금, 생활비, 의료비 등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고 충분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 전략 재평가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서 저위험 투자로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채 관리 가능한 한 빨리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금리의 부채는 은퇴 계획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 계획 은퇴 후 건강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유원장 및 재산 계획 자산 분배와 유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법적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6. 비상금 유지 의료비 가정, 유지비, 기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비상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상담가, 상담 전문적인 재정 상담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적인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50대는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도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50대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로 이 시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한명한 생각을 강조하는 명언들이 많습니다. 여기 50대에 적합한 몇 가지 명언을 소개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나이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이다. 챔지오 룰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마음이 당신의 나이를 결정하는 그 순간이다. 캐롤라인 케네디, 50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한명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명언들은 50대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저희 채널을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